이 광경을 우리가 엄마가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제가 대충 어린 자만 보니까 한 천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제가 열심히 연습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벨기에 팬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흥하시길. 진짜 무조건 저희 자리 끝나고 풀꿈 선배님 노래 듣고 싶어요. 저 진짜. 제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제 눈으로만 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진짜로 많이 보겠어요. 언제나 저의 동반자를 책임져주신 걸켈리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라이브 듣게 생겼어요. 몇 번 녹았어요. 와우. 소매네 비뽀. 와우. 되게 모든 사람들 다 온 느낌이에요. 갑자기 좀 떨리네요. 진짜 많다. 여기가 저희 무대에. 저 끝에가. 아까 부스. 야생 규빈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폴 신입니다. 폴 정으로 유명하신데. 네. 실제로 폴 캠님을 만나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아까부터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긴장됩니다. 부담되고요. 다 녹아내려. 떨려요? 네. 떨리는 막 그렇게 볼이 밝게 해서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또 떨리네요. 왜냐면은 제 다음 순서가 폴 캠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 무대를 들으신다라는 말이니까 무서워요. 하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셔서 큰일 났어.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 선배님 만나. 참 행복했다. 우리 꽃 나온다. 진짜? 우리도 할 때 그 꽃 나오나? 뭐라 하지? 특수. 우리도 나오나? 우리도 나오나? 우리 얼굴로 했으면 나왔겠다. 우리 얼굴로 안 해가지고 안 나오나. 내test. 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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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 Är사. 아주 인상 환영해요. 정의. 단단. 단단. 따라. 오늘의 목소리 영상에서. 지금, 이게 유행하는 틈인가요? 찐이다. 찐이다. 뭐.. 하하하하하 웃음 새벽 생각났어 혜연 혜연 시차적응이 아직 안된거같아요 펜션을 올리기 위해서 화이팅! 다시 떨리는 중 제가 긴장하면 발바닥이 엄청 아프거든요 지금 발바닥이 펼칠거같아요 쩜걱 고급 소량 성덕이다 드디어 저희 차례입니다 오버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떨리는데 너도 못해 떨리는게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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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붙으시겠네. 스마이크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얼굴 최종 전국. 날아오다. 잠깐만요. 탈색감은 진짜 예쁘겠다. 나도 탈색하고 싶다. 이 떨리는 거 서울 드림프트 하면 바로 업그레이드. 이쪽은 목소독스에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불신 드림프트에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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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제 학축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서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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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고. 메리툼 먹고. 메리툼 먹고. 소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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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소품은. 자. 지금 카메라 커버 작업을 하느라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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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그냥.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저희 10월에서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이 엄청난 일기의 팬분들과 저희의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서. 네. 약간 한번 이렇게 리프레쉬 시켜주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너무 뜨겁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서 알아서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힘든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보이예요. I love you. I love you. I appreciate you. 우리 환영 안 나아가려고 해요. 뒤로 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가게 된다. 네. 네. 오늘 들어가서 너무 재밌었고요. 내일 더 재밌는 무대 기대 많이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 뵙겠습니다. 안녕. 과거! Sora niceya. vaultta. na Twitch 포켓! 포켓!